오이로 한 번 먹어보자 그럼 먹어봐, 나도 먹어 괜찮은 거 나쁘지 않아 너 먹었어, 너 먹었어? 아니, 안 먹었어 이거 맛있겠다 그거 뻔해 오이도 있어, 안 해? 그건 없어 오이 왜 없어? 오이 있는 게 좋아 진짜 많이 먹어 오이 있는 거? 오이가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 이게 없는 거 쌀, 쌀 싸도 올리고 진짜 없어 오케이 오이도 안 들어가는데? 그러고요 어떻게 먹어야지? 한 입에 다 넣어야 돼 맛있다 너무 뿌듯하다 오, 진짜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거야 진짜 좋은 거야, 진짜 승근 한 입에 넣고 넣어줘 알았지? 한 입에 먹었어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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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오우 1위에 많았지? 형, 로데오에 이거 한 번 해라 이거 한 번 해라 이거 한 번 해라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기분 좋아 윗마가 나 쁘쭘하고 진짜 맛있어 고맨 나 어떡해 가게 차려잖아 야, 로데오에 하나 하자 어처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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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처구니를 영어로 표현하는 거 같아 어처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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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다 원인 어처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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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처구니